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패키지 번들입니다. 번들을 찍어볼 건데요. 저희가 EVO4 예전에 했었잖아요. EVO4를 따로 했었을 때 가격이 189,000원이었고 EVO8이 298,000원이고 EVO에 저희가 ID14, ID4 이런 여러가지 인터페이스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아주 가볍고 작고 귀엽고 싸고 이런 인터페이스였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패키지용 헤드폰이랑 마이크까지 딱 더해가지고 이제 레코딩 정말 스타터 팩으로 이렇게 출시가 된 번들을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들은 가격이 일단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게 328,000원인데 EVO4가 따로 뛰면 189,0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32만, 33만원대까지 가려고 하면은 한 14만원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14만원에 마이크도 주고 헤드폰도 준다?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또 자주 그려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면은 저기 마이크 쇽마운트부터 해서 이제 케이블도 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굉장히 가성비가 훌륭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 이거 홈레코딩 시작은 하고 싶은데 뭐 이게 하나하나 사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딱 구매를 하시면은 스피커 없이 바로 헤드폰으로 모니터 하시면 되니까 바로 작업이 가능해지는 그런 스타터 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EVO4 번들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 언박싱을 하면서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 실제로 확인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EVO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커먼스죠? 오늘 저 의상과자 같은 네 아주 뭔가 엄청난 좋은 물건들이 들어있을 것만 같은 그런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에 스티로폼이 얇은 게 한 장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 게임모드에 대한 이런 설명 스타트 레코딩 번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 여기서부터 마이크 포장 되게 잘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마이크 SR1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제품들을 따로 구매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용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SR1, 그 다음에 케이블, 캐논 케이블과 USB 케이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따로 리뷰를 진행을 했었던 잘 뜯어야 되겠네. 아주 살살살 살살살 봉지 찢어질 것 같아. 자 이렇게 살살 꺼내 보니까 Evo4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따로 리뷰를 했었던 제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크용 쇽 마운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쇽 마운트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이 들어있죠. 이 헤드폰도 이제 따로 구매를 하시는 제품은 아니고요. SR2000이라는 이 패키지용 헤드폰이 여기에 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스폰지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개봉을 해버리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만 저희가 오늘 이 패키지를 통해 실제로 녹음을 진행을 해볼 거라 다 뜯어야 되죠? 이 정도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는 그냥 사고 날 뻔했죠? 언박싱이 아니고 큰일이 날 뻔했어요. 구매할 뻔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렇게 사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들은 모니터 스피커가 없더라도 그렇죠? 헤드셋으로 모니터를 들으면서 녹음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가벼운 무게 적당한 착용감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 써보세요. 저는 머리가 크기 때문에 정말 적당합니다. 좋네요. 되게 뭐랄까 딱 가성비 좋은 중저가 헤드폰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지금 저희가 이 Evo 4만 따로 구매를 하시려고 하면 이게 18만 9천 원이거든요. 18만 9천 원? 네. 근데 이게 이 세트로 전부 다 구매를 하게 되면 32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19만 원이니까 한 14만 원 정도 뭐 마이크 뭐 한 8만 원 네. 그리고 뭐 헤드폰 한 6만 원 아니면 둘이 다 7만 원 7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사실 웬만한 웬만한 저희 이런 헤드폰 모니터용으로 쓰려면 최소한 7만 원 이상은 돼야 그렇습니다. 그나마 헤드폰으로서 뭔가 이제 들을만한 음질을 보여주는데 요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가성비적으로는 아주 저렴하다. 네. 마이크가 만약에 이걸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땐 헤드폰이 4만 원이라는 얘기고 네. 근데 이게 그 보면은 이 정도의 컨덴서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10만 원 밑에 제품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뭐 18만 원 뭐 한 8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딱 할인율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선물 세트 같은 이 이보포 패키지 요게 32만 8천 원 네.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잘 확인을 하고 왔어요. 네. 정말 가성비면에 있어서는 뭐 초심자 여러분들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기에 아주 좋은 구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보포는 뭐 저희가 이미 예전에 다 그 봤었기 때문에 그걸 뭐 따로 저희가 그 다시 살펴보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그 이보포의 상세 스펙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영상 확인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보포 지금 여기 다운로드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윈도우 드라이버 받아서 뭐 맥 드라이버 이렇게 받아갖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보포 이보8 있고 옆에 이보 스타트 레코딩 번드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뭐 없어요. 없겠지. 뭐가 없지. 뭐가 있겠어. 왜냐하면 일단 기본 이게 다야.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제품 설명란이 다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따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서 어 요정도. 뭐 이렇게 되어있네요. getting started. 이렇게 준다. 이렇게 주니까 저렴한 가격이 줄 테니까 잘 사서 시작을 잘 해봐라. 그렇습니다. 뭐 요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저희가 요거 이보 예전에는 스트리밍 하면서 이제 그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1인 방송부터 해서 뭐 간단한 작업들. 작업을 하실 수는 있어요. 뭐 너무 막 퀄리티가 안 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정말 간단한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가성비 정말 괜찮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나와있네요. SR1 마이크랑 SR2000 헤드폰 스펙이 나와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한번 볼까요. SR1 마이크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 요렇게 슈퍼 디렉셔널 요렇게 단일 패턴으로 슈퍼 카니오이드 요렇게 단일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디오이드 뒤에 꼬랑지 하나 달려있죠. 그다음에 프리콘시 리스폰스는 막 이렇게 엄청 뭐 고가의 마이크는 아니다 보니까 20에서 2만은 아니고 20에서 18,00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맥스 인플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134dB 나오고요. 신호대의 잡음비는 78dB가 나오네요. 그리고 네. 없네요. 요게 다입니다. 네. 그러면은 헤드셋. 네. 헤드폰도 한번 볼게요. SR2000 헤드폰 스펙 한번 볼게요. 자.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다이나믹 그리고 임피던스 32옴이고요. 요것만 보면 되죠. 그렇죠. 프리콘시 리스폰스는 15Hz에서 22kHz까지 22,000까지 나옵니다. 사실 뭐 저희가 그 헤드폰 볼 때 헤드폰 사면서 이렇게까지 스펙 보면서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좀 약간 유명한 애들 정평 나이는 것들로 많이 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터페이스는 이 스펙들을 보면 대충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만한 이제 그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는데 헤드폰은 이것만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의 헤드폰이라고 저희가 딱 분석해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헤드폰 리뷰를 할 수가 없죠. 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듣는 걸 들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헤드폰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폰이 있습니다. 네, 233g 되게 무게는 가벼워요. 전혀 오래 쓰고 있어도 무리가 가지 않을 그런 무게입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와 헤드폰 스펙까지 살펴봤고요. 저 이보는 오늘은 그냥 언박싱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보의 이 구성품들만 가지고 이 인터페이스에다가 물론 뭐 케이블은 저희가 그 새 거 안 쓰고 그냥 저희 거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마이크도 이거 그리고 저는 모니터를 이제 이걸로 하면서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 이보 번들만 가지고 녹음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 한번 실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구성 뮤지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